그리고 저희 골대 바꿀게요. 어? 야 이거 골 넣어야 된다 우리가. 야 이제 넣어야 된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할게요. 자 준비. 파이팅. 좋다 연서. 좋다 연서. 연서야. 연서야 아이고. 연서야 아이고. 차 발로 차. 자 발로 차. 자. 자. 강рам Africa soy 효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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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자 2대 1. 괜찮아 괜찮아. 2대 1. 괜찮아요. 정식아. 야 그러면 안 돼. 저쪽까지 저쪽까지. 아 살짝 커지니까 넣으면 해. 아 좋아. 하나 둘 셋. 야 못 잡게 못 잡게 못 잡게 못 잡게. 됐어 됐어. 오 잘한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뛰어 뛰어. 조금만 더 바뀔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선수. 선수. 아. 어. 원호채. 1대 1대. 1대 1대. 원호채. 원호채. 1대 1대. 털들어 죽고 해. 됐어. 좋아. 아아! 엄마! 아아! 좋아 좋아! 엄마! 좋아 좋아! 돈 더! 돈 더! 던져 봐! 자. 그렇지! 오우! 우와 잘한다. 잘한다. 우와 잘한다. 우와 잘한다. 우와 잘한다. 우와 잘한다. 아 저거 진짜. 좋아. 오빠. 좋아. 오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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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야 뒤로. 아 진짜 집게 너무 하는 거지. 집게. 집게 진짜. 뒤로. 아 진짜 집게 너무 하는 거지. 집게 진짜 뒤로. 집게 진짜 뒤로. 계속 생겼어. 나이스. 우리 팀 3골을 다 찍겠네. 빨리 올라가. 찍게 너무. 다 들어가서 들어가서. 솔직히 저 죽부인도 너무 세. 내가 축제를 까면 더 죽부인도 없어야 돼. 언니 이쪽. 여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여기. 면세자. 면세 들어갑니까. 잡아 잡아 잡아.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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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줘말아. 우와. 우와. 진짜 대박. protect Намм different. FFFight. 아 저 내동ichen. 뭡니까. 아 굉장히 낯덕한 팀이네. 알았어. 김정은 씨 저 헬멧쯤. 수혜 씨 헬멧쯤. 우리 팀. 예고편 커피. 키스. 자 준비. 1분 반 나왔습니다. 어 좋았어. 연소 좋다. 어.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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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맞아. 자 가자 가자 가자. 길게 길게 길게. 멀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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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뒤 뒤 뒤. 아 이거 나와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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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이거 아니고? 문자가 들어, 문자가 들어. 이거, 이거. 나와, 다시. 나와, 나와,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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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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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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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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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완벽했어. 완벽했어. 예, 국가대표. 우와, 메달이다. 예쁘다. 너무 부럽다. 평창올림픽에서는 신청하시는 분은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미션 릴레이로 성화봉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가시기 전에 내일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9시부터 5분 간격으로 3번 로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 미션이 시작이라고 아시고 오랜만이다. 가서 푹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들어야 되니까. 가셨나? 다 가신 거예요? 여친 어디 갔어, 여친? 사람 올려놓고 떠나는구나.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옷을 이제 뭐 보통 가져가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수혜 씨가 이상하게 주고 가셨어요. 저한테 반납하고 가셔서.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진정훈 씨한테 드릴게요. 진짜? 미쳤어? 아니, 저한테 드릴게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날 왜 줘요? 저한테 드릴게요. 왜 주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이거를. 이거 띄면 전화번호 안에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좋아. 내가 빨리 결혼을 하든지 하지. 짜증나. 내가 이걸 들고 가는 내가 너무. 이걸 내가 이렇게 옆에 차고 가는 내가. 제가 정말. 자, 여러분. 내일 뵐게요. 공격을 한다고? 미친네. 수혜 하더라고. 문장 가지세요, 문장 가지세요. 아, 얼마 더. 이게 뭐 하는 거야? 야, 미안해. 강계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늘 미션에 필요한 런닝맨 리스터리 큐브입니다. 박 큐브의 면허는 여러분이 오늘 하실 미션이 시작됐고 일단 예시로 한 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아. 이게 뭐야, 뭐? 뭐하지, 스카이 큐브야. 미스터리 큐브. 이 큐브는 조금씩 4년에 황글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세계선. 홍가리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세계선. 제작권 대회가 길었고. 자, 제작권에 따라서는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자아났. 오늘 런닝맨 리스터리 큐브. 홍가리 사줬네. 홍가리요? 한국어도 잘 모르는데 홍가리. 이건 뭐라고 읽어야 하는거야? 주무시는 거 아니죠? 나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S-T-A-L-L-O. L-L-O-D-A. 어, 있다. 호텔. 호텔이네. 와... 아이스 오아시스. 호텔에 오아시스? 오아시스는 오아시스라는 뜻이죠. 안녕하십니까? 아, 어디 가니? 저 호텔에... 너 사전 찾을 줄 모르잖아. 어딘지 아시죠? 어? 어딘지 아시죠? 당연하지. 안녕하세요. 여기 오아시스가 어딨어요? 오아시스? 없어요? 네, 여보세요? 네, 죄송한데요. 호텔에 오아시스라고 있어요. 오아시스가 없어요? 아니, 오아시스가 있을 텐데요. 호텔에 오아시스. 형, 여기 오아시스 홀. 형.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어, 뭐 어디야? 같은 별, 어저께 우리 같은 팀으로 또 우승했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오아시스 호텔 찾으시는 거예요? 어. 호텔 오아시스. 그걸 찾아야지. 사우나나. 수영장. 그러네, 그러네. 아니, 뭐 여길 가야지. 아니, 고맙습니다. 아니, 형.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큰일에 대한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형, 형? 야, 너도 또 그거 봤다고 바로 그리로 가. 아, 정말 너는. 사우나. 사우나. 잠깐만요. 아, 이거 진짜 아랫대. 어? 수영장이잖아. 그렇지 않아? 호텔에 오아시스, 물이 있는 수영장. 저 죄송한데요. 수영장이 몇 층이에요? 2층이요? 감사합니다. 호텔에 오아시스 가면 어디 있습니까? 수영장 아니 있습니까? 수영장. 수영장인가 보다, 수영장. 야을 수영장이다, 야을 수영장. 여기다, 여기다. 오. 아이고. 아이고. 어, 여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이것도 다. 아, 이거. 야, 이것도 이거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호텔에 오아시스를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면. 사과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카메라를 찾으셔서. 부부에게 뭐 때문에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날리고 오시면 다시 기회를 두고 10초가 추가돼요. 준비 시작! 이거 죽어도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너 과학도 다 읽어. 실패. 아유 왔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시작.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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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저 사과를 들려고요. 방수야. 미안하다 밀어서. 방수야 미안해. 방수야. 죄송합니다. 진짜 미안하다. 방수야. 내가 오늘 아침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솔직히 너를 보자마자 무시부터 한 거 정말 미안하다. 방수야 앞으로 다시는 안 그렇게. 제가 사실. 잘 받아. 아 죄송합니다. 정국이 형 죄송합니다. 어. 알싸키 하면서. 형을 몇 번 진짜로 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편안하고 불편한다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 앞으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 볼게요. 형 당연히요. 괜찮아. 괜찮아. 형. 형을 탄 거예요. 뭐야 했어? 아니 어떻게 했어? 자. 네 그럼 뜯을게요. 자전 또 찾으면 되는구나.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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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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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미안. 말아. 아. 아 때릴게요. 존좋우 씨. 졌어? 뭐야. 그냥 다 보이요? 대구 달서구 송당동 187 이리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송당동? 일단 주소로 가야겠다. 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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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다방인 거네요. 다방. 다방이 다방인 거네. 다방이 다방인 거네. 다방인 거네. 다방인 거네. 다방인 거네.